배우 이범수와 이혼 조정을 진행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재차 SNS를 통해 날선 저격에 나섰는데요. 이윤진은 28일 자신의 SNS에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주일 만에 보완해낸 대단한 묘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글은 증거에 의한 사실이라며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시끄러운 일만 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이후 곧바로 새로운 게시물을 통해 이범수, 이윤진, 이혼 사유 관심, 불륙은 절대 아니고 성격 차이라는 기사 헤드라인을 캡처한 후 차라리 사랑에 빠지라고 크게 품었더랬죠. 성을 대하는 격의 차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이윤진은 이범수에 대해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이윤진은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간다. 딸은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 금지를 당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괴한 모습에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 더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토로했어요. 이어 부부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힘들어할 때 결혼 반지와 예물을 처분했고, 가장의 자존심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보일 땐 내가 더 열심히 뛰어 일했다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칠순을 앞둔 친정 부모의 통장을 털어 위기를 넘겼던 사연도 밝혔는데요. 심호에게 폭언을 들었던 사실도 털어놨죠. 이윤진은 심호가 부모님께 딸년 잘 키워 보내라고 해 부모님이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나만 들어도 되는 인연 저년 소리를 우리 부모님도 듣게 되셔서 죄송하고 면목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윤진의 글로 논란이 일자 이범수는 사생활로 소속사와 대중들께 심력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도 이윤진이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이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어요. 유튜버는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 확인 결과 시어머니와는 껄끄러운 사이인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친정 부모님들에게까지 막말한 것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상당한 고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이범수가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과 집안에서 자랐다. 가족 간의 문화가 상당히 달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윤진이 이범수의 기괴한 모습에 이중생활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나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 이 부분에선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문제가 제기되려면 휴대폰 내에서 외도나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윤진이 밝혔던 대로 직접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해당 휴대폰에 그런 자료들은 없었다. 이혼 과정에서 이윤진이 이범수의 물리적 가해나 외도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튜버는 이윤진이 통역가로 활동을 해왔던 만큼 아이들의 엄마로서 내 한계를 시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다고 했는데 내조하면서 아이들 열심히 돌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엄마가 된 이후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경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윤진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보모 3명이 있었다. 심정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윤진은 자신의 SNS에 아들의 근황을 물어봤는데요. 유튜버는 이범수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엄마와 연락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는데 사실과는 상당히 달랐다. 김연은 10월 두 아이를 데리고 이윤진은 발리 2주를 선택했다. 이범수도 합류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당시에도 이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이가 나빴지만 SNS를 통해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이범수는 한국에 돌아와 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윤진과 딸, 아들이 함께 생활을 했다. 이윤진이 올 초에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들이 아빠인 이범수와 살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드러낸 바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지인들 역시 아들이 엄마보다 아빠와 상당히 잘 맞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아들의 뜻으로 발리가 아닌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며 사람들은 이윤진의 연락 자체를 막은 적이 없다고 한다. 아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엄마와 연락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적격글은 이어졌는데요. 이윤진은 유튜버가 이윤진과 시어머니 사이에 상당한 고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외도나 가해 등 이범수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나이가 뒤에 숨어 찔끔찔끔 남시켜서 허위 사실 흘리지 말고 조용히 법정에서 해결하든지 아님 속 시원이 나오라. 일처리 야무지게 하고 그만 쪽팔리자고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폭로의 온라인에서 또한 감논을 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차라리 더러운 일회성 관계 말고 사랑에 빠져서 연애하라는 말인가 두 번 이혼하기는 싫은 이범수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이윤진은 이혼하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하니 깔 거 다 까고 어떻게든 깎아내려서라도 이혼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 이상한 짓하지 말고 차라리 바람을 피라는 말을 할 정도면 대체 얼마나 변태인 거냐. 조용히 해결이 안되니까 저렇게까지 하겠지. 남편만 보고 결혼했는데 그 뒤에 늙은 여자가 버티고 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해대니 탈이 나지. 초혼도 아니고 재혼의 앞에도 고부갈등으로 이혼했는데 또 고부갈등이라니. 이거는 심호도 문제지만 중간에서 역할 제대로 못한 남편도 큰 잘못이다. 무슨 상황이 됐든 귀한 남의 딸한테 욕하고 그것도 나아서 길러준 부모 앞에서 그러는 게 잘한 짓이냐. 전처도 심호 싫다고 도망갔는데 어떤 집안인지 뻔하다. 전 국민들한테 얼굴 다 알려진 애들이 걱정된다. 안타깝다 등 여러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sns 폭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앵커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박지윤에 대한 비난과 저격을 일삼은 행동과 비슷하죠. 이윤진은 최동석과 닮은 꼴 행보로 대중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데요. 일부 네티즌은 조용히 이혼하길 바란다. 자식도 있는데 sns로 이러지 말자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윤진의 행동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도 있어요. 이윤진은 오죽 답답하면 저러겠느냐 정말 살기 위한 발버둥일지 모른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앞서 이윤진은 수차례에 걸쳐 이범수에 대한 저격을 했는데요. 지난 18일 이윤진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불킬 줄을 모르는 그 뻔뻔한 상판대기는 다음 무엇이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소설가 이광수의 장편소설 흙을 인용한 것인데요. 해당 문구와 함께 불참석, 회피갑의 말투 등을 해시태그도 덧붙였어요. 23일에도 결혼생활부터 이혼과정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는데 재정위기와 보부갈등,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윤진은 딸 소울 양이 해외에 있는 학교로 진학했다는 이유로 이범수에게 집안의 말부터 서울 자택 출입에 대한 금지를 당했고 세대주인 이범수의 승인과 감시 없이 자신의 물건도 가져올 수 없다고 호소했죠. 이윤진 법률 대리인은 다음 조정기일은 정해진 건 없다. 지금은 그냥 불성립된 상태다. 아직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지금은 별다른 진행 상황은 없다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전했는데요.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이범수 측 입장에 대해서는 그쪽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저희는 사실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각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저희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윤진이 언급한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증거는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 이윤진 씨가 거짓말을 하시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범수 측은 이윤진이 주장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란 입장을 고수 중이며 이윤진이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나 심경을 자세히 전달하는 것과 달리 법정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윤진와 이범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 과연 막장 드라마같이 전개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